안녕하세요. 3P 바인더 최서연 코치입니다. 좋은 질문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영상 촬영하면서 약간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2016년도부터 바인더를 쓰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의 코칭을 하면서 알게 된 저만의 생각, 관점인 거기 때문에 이게 100%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수강생들께 말씀드려요. 결국 선배님들만의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인더는 형식은 있지만 언제든지 내 맘대로 컬러라든지 조합해 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DIY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본질, 왜 있는지를 알고 내 스타일로 쓰는 거기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많이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질문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함께 할 거는 뭐냐면 영주 키즈앤리딩님이 블로그 닉네임입니다. 알려주신 질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의미는 정말 좋다. 근데 좀 타이트하다. 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일정이 변경된 것도 많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지 않게 된다. 약간 지금 혼자 있는 느낌인데 결국 뭐냐면 지속적으로 쓰는 힘인데요. 저는 역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속적으로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못 썼나요? 이틀 못 썼나요? 그러면 이 3P 바인더는 날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다시 날짜를 오늘부터 세팅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만년 다이어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대부분 수강생 분들이 내가 3일 못 썼어. 여행을 일주일 못 썼어. 그러면 계속 그 생각만 하시니까 오늘도 안 쓰고 내일도 안 쓰시는 겁니다. 지속해서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작심 3일 전략이 우리한테는 3일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대부분 생각 안 하시고요. 내가 일을 쓰니까 안 쓰게 쌍방송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바인더 쓰시다가 처음에는 되게 바쁜 줄 알았는데 써보면 어떤가요? 일단 내가 어떻게 흐르면 모르기 때문에 기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했는지 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막상 쓰고 보니까 바쁘지 않았다는 거 아니고 이 빈 공간이 많아지면 빈 공간이 많아지면 거기에 뭔가 채우시려 하다 보니까 기록이라는 부분과 타이트해진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기록에는 우리가 말하는 의미 중심의 카이로스 기록 이거 이외에도 빈 공간을 채우시는 건데 저도 수업을 하면서 일부러 채우라고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공간을 되게 의식하시고 불편하시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거를 붙이시도록 안내는 드리거든요. 근데 저도요. 바인드 빡빡하지 않습니다. 루틴한 일정들을 바로 딱 빼버렸고요. 제가 하루에서 의미 교선을 봐야 될 것들이 큰 단위로 흘러갈 뿐이지 빡빡해요. 타이트해요. 나중에 찾아보고 싶은 거 절대 못 찾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 게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정이 변동되는 경우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도 오케이 인정하시고요. 일정이 변동된 경우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쓰지 않게 됩니다. 변동되는 경우는 우리가 삶이 그러는 거니까 다시 그냥 쓰시면 되고요. 지속적으로 안 쓰시면 또 다시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바인더 하나의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마인드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변동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쓰면 되지. 다시 쓸 때 어떻게 전 질문에 나왔던 화이트는 넘치죠. 연필로 쓰고 플랜은 연필로 쓰고 두는 다 한 거는 볼펜으로 쓰고 칙컬러 칙컬러 하면 끝이지. 오늘 뭐 썼어요? 늘 쓸 여력 있으면 오늘 거 피드백 같이 하시고요. 못 할 것 같으면 그날만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대신에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주 키즈앤 리딩님께서 주신 질문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바인더 쓰시는 분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근데 이제 한 2년차 되셨더라고 보니까 이런 약간 불편함을 겪고 계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록의 의미는 좋습니다. 근데 무조건 타이트한 게 좋은 건 아니고요. 의미 중심이 돼 내가 딱 봐야 될 것들은 큰 단위로 우선순으로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일전 변동될 수 있다. 그럼 다시 쓰면 된다. 지속적으로 쓰지 않게 된다. 그럼 다시 쓰시면 되고 지속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미있게 쓰신 방법으로 스티커라든지 또는 스터디 그룹을 해서 같이 쓰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속적으로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질 스티비 바인더의 각각 속지의 내용을 구성을 알면 아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라는 의미를 알게 되면 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영상 보시고 아직 구독 못 누르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가 올리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책 먹는 여자도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